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영을 하면서 라일로 카메라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카메라 수중 테스트를 풀영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도 촬영을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주도에서 야간에 촬영 중인데 가만히 세워둔 상태에서는 어느정도 지금 영상이 잡힐 것 같은데 움직임의 영상에서는 안정화 시스템을 작동을 하면 또 블러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중간에 영상을 편집할 때 그 현상이 일어나면 편집은 좀 할 것 같구요 네 그럼 수중촬영을 위해서 짐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영장에서 1,000m를 하는 거를 영상의 촬영을 수중촬영으로 영상 촬영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적었으면 좋겠는데 출력하면서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드립니다 먼저 수영장에서 2,000-1,000번 virtual 배축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 확인할게요 요즘은 촬영 sucking기 테스트를 , 이렇게 회전을 운명하는 할일에 변호사 차가 일어나면 우선 배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흠형제을 이용 ICE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주조차는 침에 단대는 운명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촬영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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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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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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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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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천 미터를 다 했네요. 마지막에 대형으로 수중 촬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형으로 마지막 50m를 질주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좀 안 쓰려고 천천히 한 감이 있는데 오늘은 안 아팠으면 좋겠네요. 시간에 상관없이 일단 거리로 천천히라도 채워서 오랜만에 운동을 좀 한 느낌이 나네요. 자 이제 시간을 하고 들어가서 촬영함과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